카카오페이가 10월 증시 입성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금감원 제동에 공모가까지 낮추며 제수에 나섰는데요.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과 투자 포인트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몸값 거품을 빼고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를 6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 낮춰 잡은 겁니다. 비교 기업의 덩치를 줄이고 주가 할인율을 높여 공모가를 낮춘 건데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공모가가 높다며 제재를 한 금감원의 눈높이를 맞추되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톡톡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순항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앞서 몸값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금융 대장주로 우뚝 서며 고평가 논란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금융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데다 성장성 측면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상장 이후의 주가 수익률은 뱅크보다 더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부터 페이가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투자 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상장 이후의 주가가 굉장히 양호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 물량을 100% 균등 배정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국민 공모주 전략을 선택한 건데 최소 단위만 청약해도 고액 투자자와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어 관심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연내 계획하고 있는 MTS 출시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진행 속도에 따라 향후 주가 향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